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기금으로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 연체 채권까지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복기금법은 자산관리공사법처럼 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매입 대상 금융기관을 지정하며 채권의 종류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 원 이하 채권입니다. 매입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과 카드할브금융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입니다.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을 50%에서 70% 탕감하고 분할 상환 약정을 맺게 됩니다.